아랫번호 요구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장난하십니까? 장난하시는 거냐고요 형사한테 욕하고 저의 마음을 가져가셨잖아요 제 마음을 왜 가져가시냐고요 제 마음을 왜 가져가시냐고 더 사다 나와야 정신 차려달라고 미쳤다 개 중에 똥먹는 개는 뭐죠? 형님이신가요? 개 중에 똥먹는 개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머리에 똥이 드셨네요 이 형사입니다 이 형사입니다 말 말하세요 아유 혼나려고 왜 그래 형? 너 어디야? 너 어디세요? 여기 잉글랜드입니다 이 형사입니다 이 형사입니다 형님 여보세요? 내가 누군데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 내가 누군데 이라고 불러 형님이 대단하신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이 형님 아니 그냥 이름이 이 형사예요 아 네 이름이 이 형사라고? 네 네 이 형사는? 네 제 동생이 검사하고 제가 판사하고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저희 지금 아버지가 법관으로 크라고 그래가지고요 저 오늘 동생이 계시고 예 형님 어디십니까? 어디시고요? 네? 어디시고요? 저 형님 차타구니 쪽이 차타구니 쪽이 차타구니 쪽이 있습니다 나 정상에 전화해봤나 인사하는데 이 XXXX야 그럼 저 키워주실 겁니까? 예 형님 이거 먹고싶어서 잘할테니까 예 형님 나 뻥칠거 아니에요 너 때릴거잖아요 나 때리는거 싫어해요 야 야 나 웃기라 그러면 이 XXX야 아니 때리지마 형 진짜 때리는거 싫어합니다 너 망각하냐? 너 망각하냐? 너 망각하냐? 너 망각하냐? 혹시 방송 출연하신 적 있으세요? 뉴스에 한 번 나왔다고요 뉴스 나오셨어요? 모자크 처리 안 당하고 이렇게 제대로 나오신 적 없으시죠? 다음 주 화요일날 6시에 방송 나가시니까 XX야 X마러 축하드립니다 빰빠빰빰빰빠빰 우리 형님 방송 다음 주 화요일 컴백 컴 컴마, 안녕 개XX같은 새끼가 XX야 형님 하루 synthesizing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